마마, 큰일 났습니다. 무슨 일이냐? 예소야 마마가 부여를 떠나지 못하고 감옥에 감금되어 있답니다. 아가, 마마, 못들 아느냐? 어서 대의를 불러오너라. 어떻소? 마마. 대체 무슨 병이오? 예소야 마마께서는 해임을 하셨습니다. 마마, 정신이 들었습니다. 날 알아보겠느냐? 어쩌자고, 어쩌자고 얘 잡혀있는 것이냐? 어쩌자고? 어쩌자로 지하려니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로 이곳입니다. 오희야. 이 깃발을 세우거라. 예. 이 깃발을 세우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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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깃발을 세우거라.